밑줄 친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. 사진은 고려를 건국한 이 왕의 무덤입니다. 무덤의 명칭은 현릉으로 현재 개성에 있습니다. 이 왕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지방 호족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. 또한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우며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. 사실 뭐 뒤에까지 갈 필요도 없어. 고려를 건국한 이 왕하면 그렇죠. 왕건 나와야죠. 그죠. 고려는 대조 왕건. 그죠. 자 왕건이 훈요 10조를 남겨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나라 만들었는데 제발 나의 자손들아 너희들도 다처럼 좀 잘 하렴 해가지고는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을 10조로 남겨놨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. 나머지도 같이 한번 볼게요. 과거제를 시행했대. 고려에서 과거제 시행된 거 맞는데? 이러면 헷갈렸을 수 있는데 헷갈리면 안 돼요. 과거제는 누구? 광중이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왕건 아들이죠. 그죠. 나중에 실시가 돼요. 이렇게 고려 초기에는 아직 과거제 시행하지 않아요. 자 평양으로 천도하였다. 평양 천도는 누가 해요? 고구려 때 장수왕이 했던 거죠. 그죠. 고려랑은 관련이 없습니다. 자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다. 사군 육진 조선에서 세종 때 그죠. 우리가 자꾸 저쪽 북쪽 애들 쳐들어 그러니까 이제 김종서랑 최윤덕 보내가지고 사군 육진 개척해서 지금과 비슷한 그러한 영토 라인을 만들었던 거죠. 자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. 누가? 고종이 반포하죠. 그죠. 홍범 14조 같은 경우에는 가보개혁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. 따라서 관련이 없겠죠. 자 밑줄 친 이 왕 바로 누구예요? 왕건이에요. 그래서 왕건과 관련해서는 훈료 10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